자 이제 거대한 보석 덩어리들한테 급수를 하도록 하죠. 한약은 싸아 매울 싸아 아이템 비워야 할거 있나 얘네들은 다 뭐야 와우 너무 아이템이 많은데 보라색 와우 허 300짜리 끼고 있었잖아 800짜리가 있는데 이럴수가 탑 팔아버이들 마지막 아이템이 많으니깐 지는거야 어.. 뭐 한거지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아 세컨드 윈드 음.. 확실히 필요없고 탄약 늘리는거 필요없고 데메지 방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수류탄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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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고마워 여기저기다 다시구나 하 고마워 고마워 여기저기다 다시구나 여기저기다 다시구나 아하 네덮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런 눈빛은 공장 이겨줘 땡큐 아.. 도망가지말고 동굴... 동굴... 쥐? 이름이 동굴 쥐인데 동굴을 갖고 밖에 나와있어 무시할까 무시할까 이걸 아까 올렸던 스킬들이 뭐였지 밑에 뭔가 보너스창 같은게 뜨는데 이걸 죽이면 뭔가 얻는걸텐데 죽이면은 실드가 더 빨리 오르고 스킬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오케이 음향을 좀 낮추고 지금 보니까 너무 크게 했던 것 같네 한번 실수하고 나니깐 일단 음량이 계속 지금 영상이랑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는지 재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우 레지스... 레지스탄스 저항 저항 이것도 알고있다 와아아아 여기 있던 점이 더 있어 800 얼마 이길 뻔했잖아 자 보석괴물들 지난번 저 오버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저 차원이 한 명씩 근데 엄청 안맞지 에라이 다시 다시 제대로 얼마에 맞아 흠 엄청 안될잖아 지난번 죽었던거에 대한 이론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실하고 확실하고 고성있는데만 잡아야라 오우 쉿 이럴때 쓰라는게 의신이네 내 트랩 카드, 너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광역 데미지가 이래서 좋아요 아이씨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네 아이씨 죽자 What is max?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다섯 호 둔둔둔둔 워우워우 누가 아 아이씨 죽이자 마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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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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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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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가 있을텐데? 스나이퍼총이 없었나? 데미지가 몇이야지? 싸워보면 알겠죠? 허우쉣 950명 34 총알은 많지요? 55만 34 곱하기 55하면 얼마지? 아 명준이 진짜 계속 왔다갔다 아니 총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총알 자체가 마구잡이로 나가게 하면 안되나? 괜히 정신없게 근데 뭐 하나쯤은 이런식으로 총 자체가 흔들리는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멀미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 유튜브 영상 올릴때마다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윽타라 배비 배비 어디서 나올단 말이더라 라이저 래이저 레이저 싸대? 아 내가 죽고 죽일걸 멀리서 죽여야 되겠다 얘네는 진짜 존돈돈돈돈돈돈돈돈 음 주변에 있는 걸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 오우씨 뭐야 나이스 산탄 이건 산탄이 좋아 맞추기 진짜 힘드네 스나이퍼 총이 딱 얘네 상대하기 좋네요 괜히 팔아버려가지고 괜히 팔아버려가지고 야 왜 이런걸 먹고있지? 일단건 필요없는데 버릇이 되가지고 점프하고 사다리오고 있는게 하프라이프 이후로 점프하고 먹는게 훨씬 먹는게 올라가는게 먹는게 올라가는게 먹는게 올라가는게 끝 끝 어우 너 말 진짜 많다 에헤이 터질때 나한테 데미지 주는구나 하나의 또 가스 뭐지 이론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터지는게 그냥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날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엔게 인간이 엔게 엔게 퀵 엔게 퀵 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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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신하는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사이렌 아사신 필요하구나. 그래도 저의 든든한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AI 총. 이름을 붙여줄까? 멍청이. 멍청이라고 붙이면은.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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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